네 지금 1시간 거리에 빙박터를 갔어요 근데 빙박 안하고 당일치기 11시에 가서 몇시간 안하고 왔어 와 빙어 씨알 좋네 여기서 딱 1시간이네 우리가 여기서 이리로 가야겠네 무조건 그림만 봤지 내가 손님들이 계속 좋아하는 그림만 봤지 제가 안가봤거든요 빙어 씨알 좋네 좋아 딱 1시간 거리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네 얼음도 뚱 앙빵하고 여기 갈만 합니다 빙어빙어입니다 얼음도 잘 얼어있고 일찍 얼고 매년 또 이쪽에 영업을 가야합니다 제어사도 워낙 커서 아우 좋아 좋아 우리 김빙어의 신님 빙어빙어입니다 오늘 1월 31일 다가오는 주말 이곳으로 빙박 갑시다 여러분 이미 손님들이 많이 갔다 오셔서 빙어들이 많이 잘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빙어빙어빙어빙어 크다 커 이거 봐 와 딱 1시간 거리 딱 거기서 쟀는데 1시간입니다 완전 코앞입니다 빙어빙어